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전군! 자자! 조심했습니다. 자! 이러봐. 아닌데 저기다. 짐짓입니다. 방금 직장은 모르고. 잡혀도 기분 좋아. 월좌 편지 아니까. 여긴 잡히고 월좌 편지 모르고. 뭐라는 거야? 왜? 뭘 잘못했지? 우리 계산보다 훨씬 빨리 왔어. 진짜? 11시에. 난 늦게 왔다 생각했는데. 난 9시에 떨어지려고. 여기로 가서 명선에. 가? 찍고 가? 응. 기완나 기완나. 그럼. 베스트 드라이버. 오우. 아, 야시 리세키 도끼냐, 도리나, 도리나 도리나 안녕하세요. 오늘 마치지원을 필요해요. 네, 괜찮아요. 잘 살아요. 한국에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입자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입자로 되어있어요. 손을 입자로 되어있어요. 근데 바이브가 비슷한데요. 뿔있지 않아? 뿔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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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하얀색도 하얀색도 하얀색. 로키보다는 좀 더 나무가 다른 그런 것 같아. 여기 훨씬 더 우거워져. 빽빽하게. 외길로만 43km 가야돼. 나 엄마인 줄 알았어. 나도. 엄마 그거 내 옷 아니야? 내가? 엄마가야. 내 옷도 저기있어, 지금. 아오. 엄마 이 옷이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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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괜찮습니다. 라면이 있어. 라면을 먹고 싶어. 라면 하나 먹고 벌금 한천 불러야 돼. 여기서 터지는거야. 와 되게 신기하다 저기 가야겠다 햇빛 때문에 안 보인다 이쯤이 제일 저 사람들이 좀 비켜야 돼 햇빛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진짜 끝난다 얘는 백도가 넘는다는 얘기죠? 와 뭐 100F 아니면 110 진짜 신기하다 야 얘는 색깔 야 쭈아 얘가 더 커 이건 아까 머드팟이라고 했잖아 미쳤다 이거 뭔 일이야 여기 잘 나온다 진짜 부모님 이런데 한번은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동안 녹으면 다시 또 엄청 저 아래 뭔가 진짜 있나보라 저 아래에서 뭔가 흐뭇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저기 공기랑 딱 나와서 그런건가? 도시 왜 안뿜어 나오냐고 도시 왜 안뿜어 나오냐고 거기 난 그걸 보고싶다 난 터진걸 보고싶어 오! 저렴다 저렴다 여기 또 가해야만 또 올라온거 아니야 진짜 왜그러냐 아 얘도 얘도 많이 올라와 와 기저께 한번 이렇게 계속 하다가 빵 터진다는거야 열받으면 와 저것도 마 아 연기인가 저거는? 아니 근데 물인거 같은데 저거 올라오는것도 있고 아닌거 잣 가이저 가이저 여기에 보면 이제 막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가이저중에 그 분출시간을 이런건 짜브리들이라 그냥 카운트 자체는 아니야? 이런건 그냥 늘 나오는 으음 으음 오야 죽었 계란 밟은 계란 아줌마 좀 삶아야 하고 삶은 계란은 그렇게 삶으신거야 우리 이리로 또 나와야 돼? 이리로 나와야지 나 진짜 너무 기쁘다 난 무고랑도 이렇게 훔칠 수 없어 남편이랑도 안 오고 준아 한 번씩 그렇게 해야지 그 저 끝까지 있어 딱 여기야 그냥 여기 앉으면 돼 여기? 응 딱 광 오잖아 여기 아까? 역광 아니야? 응 역광 아닌데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 나 뭐야? 저기 이거 안녕! 안녕! 여기 있는 여행게, 공간에서 수업이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됐어요. 그곳에 안전했는지 아, 그러면 이것도 해야겠어. 그래. 뭐 배웠냐고? 배운 게 없네 아직 우와 로켓 같은데? 4번 점수 볼까? 옆에 올까? 발음질 우와 진짜 올라간다 더 크게는 안 올라가나? 아까 그게 최대였던 것 같아 됐어 오케이 다들 경건하게 바라보고 계시네 다들 경건하게 바라보고 계시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무 좋아 그래 내가 볼 때에 ferrari 제가 한 방에 도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다 그냥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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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으셨어 아, 일단 스케쥴. 오케이. 끝났다. 거의. 그냥 이렇게. 바이저는 와이드 라이프, 트림은 트랜츠, 마음껏 주의바비, 네이끔은 롤네슨, 루즈슨, 그리고 에로웨이든 시스토리. 이렇게 내가 지게 하는 것 같아요. 맞지? 가이저는 터져나오는 거고 하스프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런 거야? 하스프링은 뜨거운 물과 유황이 섞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가이저는. 내려서. 내려서. 괜찮아. 저거 딱 아저씨 사냥거리인데. 근데 빨대는 한국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아까 돈 없어서. 방문자 센터에서 엄청 보기를. 아빠 60, 너 40, 엄마 1. 아빠 78이잖아. 아빠 80, 나 40, 대기. 갑자기 80까지 올라가 버렸어? 80이라니까? 아, 72. 네, 72. 왜 물어볼까? 74입니다. 75에다가 나 40, 30. 와, 나 흘러나온다. 엄마. 엄마. 여기, 여기. 보여주지. 내려와. 헛보즈 같아. 와, 저거. 이 밑에 색깔을 알으면 얘기하는 거야, 그게? 여기. 저 색깔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어, 색깔을 얘기하는 거야. 준아, 위험하다. 이쪽에서 찍으면 이제 색이 좀 나오네. 오! 노란색깔. 그치? 그래, 내가 아까 녹색이 다 들었잖아. 오! 빨주도 초파란분 어디야? 그건 좀 더 가야되나 봐. 바람 불어서 연기 날아가니까 색깔이 보이는데. 이거는 1800, 1985년에 마지막으로 그거 하고 멈췄대, 분할을 하고. 1985? 어, 근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800 피트, 900 피트까지. 올라갔대. 와, 이리. 80년이네. 이거, 대박이네. 여기에도 이미 그런 색깔이 나와. 그니까 자희씨 앉아봐 앉으랬때 올라가면 색깔이 나는거라 했지 박테리 있으면 색깔이나? 아니 박테리아니야 미생물 그러니까 엄마 미생물이 없으면 색깔이 나는거야? 어 그런거 같아 그럼 미생물이 있으면 색깔이 안나고 미생물이 있는 종류에 따라 그러면 내가 알기로 이쪽으로 갈수록 너무 뜨거울 거 아닌가 아니 여긴 있겠다 소금 갈수록 오늘 이제 미생물이 되는거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벽 없네 근데 더워 죽겠어 벗어 가면 이거 좀 내려놔 응 아 저게 저렇게 큰거구나 저기까지 올라가면 힘들겠다 여기가 맞아 여기가 미생물이 사는 매특보여 냄새 엄청난다 냄새 아파 아 아 와 되게 신기하다 아 만져보고 싶어 안돼 안돼 눈으로만 보셔 응 아 레인저 누가 만져든다 네 사이언스 연구 우울해 아 아 흡